지금 동키호텔에 와서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여기도 있네! 키티, 상리우 동키호테가 화장품도 많고 한국에서 약간 올리브영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이거 봐봐 너무 귀여워 헤어롤 어디 안 돌아다니는데? 동키호테가 다 있네 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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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키호테에서 쇼핑하는 애들을 언박싱 해볼게요 카스테라에 딸기 시럽이 올라간 그림이 있는데 과연 무슨 맛일지 오? 하얀색이네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딸기맛 이번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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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는데? 뭐야? 사과 주스 먹는 것 같아 처음에 사과맛 때문에 상큼했다가 초콜렛을 써 사과 주스는 사과 주스는 한국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데 모양이 다르고 이것도 모양이 다른데 딸기랑 같이 있네 이거는 모양이 똑같아 근데? 초코랑 딸기 아빠 야! 오! 딸기랑 진하다 맛있다 음! 음! 와 이거 딸기 초코 진짜 진하다 맛있는데? 소라모양 오! 예쁘다 오! 귀엽게 생겼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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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 얘랑 좀 달라 얘는 한국에 있는 초코봉이랑 비슷하고 얘는 약간 시리얼 초코가자 같아 딸기맛 음! 음! 그래도 딸기 초콜릿이 맛이 굉장히 진하다 음! 음! 이거 방금 살다봤는데 바케노코마을이라고 죽순그림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거섯산 거섯들이 살고 있는거야 굿짱! 하유! 오니기리 구미 꾸루티 구미 와 귀여워 이거 봐 짠! 안녕하세요 그냥 하얀색이네 와! 와! 어? 진짜 명란이야? 설마 오오오this 냄새가 진짜 명란같은데? 아! 체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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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오오! 진짜 옥수수 모양이야! 오오! 오오! 옥수수콘 아이스크림랭이다 오만도 진짜 옥수수야 오오오오 와우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콘이 맛이랑 똑같아 잘 만들었다 슈퍼 마리오 젤리에 마리오 캐릭터가 있어요 고무 씹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즐겨 콜라맛 여기 안에도 마리오 그림도 있어요 잘 안 씹혀 왜 아세톤 맛이 나지? 소다 같으면서 사이다 같은데 아세톤 맛이 나는데요 이상해 감각을 잃었어요 하이유 산이오 추인캔디 와우 하늘 와우 엄청 딱딱해 보라색은 호도맛 노란색 노란색은 레몬 연주색 먹어볼게요 피넛 하늘색은 토다 맛 하이유 둘 다 초콜릿인데 이거 먹어볼게요 일본에서 갖고 오다가 깨졌나봐요 하이유 이렇게 네모나게 돼있어 막대 초콜릿이 아니고 오우 이거야 음 뒤에 과자가 박혀있어가지고 크랑키 초콜릿 같아 맛있다 짠 오우 과일젤리야 사과 복숭아 딸기 안에 들어있는 시럽은 복숭아 맛인데 맛있지는 않아 하이유 동키오테 가면 꼭 사 먹어야 되는 아이템을 추천해 줄게요 일단 이거 이게 뒤에 크랑키 초콜릿이여가지고 모양도 너무 예쁘고 이리 그리고 초코가자들 맛있는데 나는 초코만 있는게 제일 맛있었어 이거 그리고 치켓 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은 사과는 절대 사지 마세요 써 써요 이거 이거는 진짜 맛있어 괜찮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띄요 형